4번 자 이제 4번 남았습니다 4번 가장 기억과 검지작을 안타고 싶으면 다음 분에게 넘깁니다 4번 어디로 갈까요? 어디? 4번 하나 둘 셋 기억과 검지작이요 기억..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기억과 검지작을 안타고 싶으면 다음 분에게 넘깁니다 4번 어디로 갈까요? 어디? 4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세트스코어 1대1입니다 3세트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양 팀 배상들이 플레퍼소리로 함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яч 뜨거워! 못하자! 성공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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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제압하는 걸 타이사고 발부를 살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